김광석 거리에 왔다 대략간중 씹자 문을 하나도 안었네 야 이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무대는 아 이 집이 돼지갈비 맛있단다 좀 이따 여기서 돼지갈비 먹을 수 없네 문 닫았으니까 점심 어 좀 이따 점심 때 이거 먹으면 되겠네 돼지갈비 먹을래? 한바퀴 돌면서 돼지갈비 먹으라 아니 먹겠니 다 잘돼 갈찜 돼지갈비찜이네 자 한번 걸어봅시다 꿀떡 꿀떡한지네 떡볶이 쉽게 뜯고 꿀떡 꿀떡한지네 떡볶이 쉽게 뜯고 그럼 노래하는 노래에 대해 음악 카페 이런거 듣고 음악 카페 이런거 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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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, 진아, 이리로 하자. 이리로 가보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커피와 빙수를 시켰다. 싸다. 잉수 7,000원, 커피 3,000원. 와, 싸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